배구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 세레머니 동료들에게는 파이팅을 불러일으키고 보는 팬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지만 과도한 세레머니는 상대팀과 신경전을 불러오기도 하죠 오늘은 배구판 최고의 이슈, 세레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스파이크 주제는 바로 세레머니입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배구는 참 세레머니가 큰 것 같아요 득점 한 번 할 때마다 주먹을 쥐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요 그런데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최천식 위원? 아무래도 기회가 많죠 주심이 서브하는 선수가 준비가 된 걸 확인하고 휩쓸을 부르잖아요 랠리가 종료되면 다시 휩쓸을 부른데 이때 보통 짧게는 10초 안팎, 길게는 20초까지 세레머니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또 일단 득점이 많잖아요 25점까지 세트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매 득점마다 세레머니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유독 배구의 세레머니가 많은 것 같습니다 최천식 위원은 세레머니 많이 하셨어요? 사실 제가 36에 은퇴를 했는데 20대는 솔직히 쑥스럽고 그래서 그런 걸 잘 못했었어요 거의 은퇴할 즈음에 배구의 눈을 조금 떴다고 그럴 때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세레머니도 선수들에게 참 필요하잖아요 감독들도 좀 원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 기억에는요 최천식 위원께서 세레머니는 그렇게 강하게 안 했어요 워낙 아주 얌전하신 사람이라 이정철 위원은 어떠세요? 저는 뭐 조금 좀 뭐 좀 강한 스타일이에요 아무래도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선수들에게는 필요한 부분이고 팀 분위기를 위해서도 이 세레머니는 참 빼놓을 수가 없는 요소일 텐데 올 시즌 이렇게 세레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1라운드 MVP였죠 김연경 선수, 케이타 선수의 모습들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김연경 선수의 플레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김연경 선수는 기술뿐만 아니라 경기 운영하는 모든 것에 사실은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이제 간혹 좋은 것도 넘치면 해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건 사실은 지금 뭐 너무 그 있는 일에 비해서 뒷얘기가 너무 강해요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선수가 뭐 프로 선수가 두 팀 중에 싸워서 이기고 지는 그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한 점 한 점 아주 소중할 때가 있거든요 다만 그 시점인데 전혀 저는 그렇지만 그 시점은 좀 피해 써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김연경 선수 하면 세레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손색이 없거든요 항상 배구의 특성상 상대를 보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등을 돌린다든지 그런 부분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뭐 큰 아주 세레머니를 좀 크게 하면 또 반대로 상대 팀을 좀 이렇게 좀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말씀드린 플레이가 바로 11일 GS 칼텍스전이었는데요 김연경 선수가 좀 승부욕을 드러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하지만 상대를 자극하지는 않는 플레이였다 반면에 이거는 상대에 대한 매너가 아니다라는 의견이 대립했는데 최천식 위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김연경 선수가 그런 행동을 보인 부분은 세레머니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그 핀티 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런 거를 이제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과한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김연경 선수 하면은 솔직히 올 시즌 프로 배구가 개막을 할 때 가장 큰 이슈가 김연경 선수의 국내 프로 복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봤고 매스컴이나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경기에 몰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김연경 선수 정도의 클라스라면은 그 순간에도 자신의 감정을 절주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연경 선수 앞서 이정철 해설위원이 좀 시점이 안 좋았다 상황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일련의 사례들도 있었고요 우선 그날 복귀를 좀 해보자면은 두 번째 세트에 과격한 볼 바운딩을 해서 구두 경고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세트에서 박미 감독이 옐로 카드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팀이 어느 선수가 봤던지 간에 옐로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옐로 카드 이상의 것을 그 다음에는 지적을 받는데 그 점수로 14대 13으로 GS가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그 이상의 카드가 가면은 레드 카드가 가면은 경기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심판도 조금은 좀 융통성을 좀 더 발휘했으면 어떨까 싶고 제가 그 지난 그 사례를 한번 그 얘기를 하자 보면은 뉴올림픽 세계 예선전 때 태국하고 일본하고 시합을 했어요 태국 경기를 너무 잘해서 2대2까지 가고 5세트 마지막 때 점수는 제가 정확히 기약은 못하는데 13대9과 13대10으로 상당히 경기에 유리한 상황으로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벤치에서 코치가 태블릿 PC를 잘못해서 경기 지연으로 인한 레드 카드가 두 번 이상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유리한 입장에서 일본이 다시 경기를 뒤집어서 이겼거든요 태국은 어떻게 보면 빌미를 준 거죠 그때 당시 모든 배구인들이 정말 이건 아니다 라는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로 됐는데 그게 이제 규칙적용이거든요 사실은 레드, 옐로우 나가고 레드 나간다 하면은 계속 레드가 나가기 때문에 점수를 계속 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얘기지만은 김현경 선수가 그랬을 때 제 생각입니다 뭐 경기를 레드로 바로 끝낼 수 없으니 세트 퇴장을 주고 또 GS의 차상현 감독이 항의를 좀 했잖아요 그랬을 때 옐로우 카드를 주고 그러면서 경기를 진행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대로 된 규칙 적용과 그리고 상황에 대한 융통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김현경 선수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남자부에서는 케이타 선수인데 아무래도 이 경기 장면을 봤을 때 흥도 많고 세리머니도 자연스럽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 상대방 선수들도 많이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최천식의 설명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듣도 모두 못한 캐릭터죠 케이타 선수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인데 케이타 선수만의 경기 운영 스타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중계하면서 몇 번 지적한 적이 있거든요 항상 세리머니는 돌아서서 팀 동료들과 같이 하면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상대 코트 쪽을 보고 했을 때 상대 선수가 받는 기분 나쁜 표정 같은 것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거는 정말 동업자 정신에 의해서 조심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대 선수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런 신경전이 펼쳐질 수가 있으니까요 매너를 지킨 세리머니를 해야 될 텐데 이렇게 흥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하는 세리머니입니다 그렇다면 좀 허용 가능한 수준?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천식 해설위원 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득점 이후에 돌아서서 팀 동료들과 같이 그러면 굉장히 신나는 세리머니를 해도 되나요? 네 별로 관계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허용 범위가 없다? 그건 오히려 팀의 상승세에 불을 지필 수가 있는 세리머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대만 보지 않다면 정말 과격한 세리머니나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국내 선수 가운데 세리머니가 가장 화려한 선수가 오케이 군민 그룹의 진상헌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세리머니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상대 팀하고 신경전한 적은 제 기억은 없어요 그러네요 제 기억은 없습니다 항상 도와서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네 이정철 위원은요? 저는 위치라고 생각을 해요 득점을 하는 선수가 대부분 니트에서 가장 가깝게 있잖아요 브로킹을 한다든지 공격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등을 지금 최천식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등을 돌려서 조금 우리 선수들 있는 쪽으로 좀 니트를 좀 멀리 와서 좀 하면은 전혀 그런 문제가 더 안 생기고 또 홈펜 앞에 관중석 앞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나름대로의 관중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조금 조율한다면은 세리머니는 정말 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럼 두 분 말씀대로 이 세리머니는 참 선수들에게도 필요하고 팀에게도 필요하잖아요 하지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매너를 갖춘 세리머니로 이렇게 배구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배구 문화가 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